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16장의 통수업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권고합니다. 둘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셋째 바울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가르칩니다. 넷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파송하는 디모델을 잘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섯째 바울은 아시아 교회들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고 편지를 끝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1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31일 고린도 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말미하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를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의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얘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여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오 하나는 짐승의 육체오 하나는 새의 육체오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여 육의 사람이여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때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부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많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열두 제자, 오백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계속 죄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말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썩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고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